협회장의 시장기 이런 거 없어지고 그냥 일부러 간다는 말이 있나요? 네 있어요 아직 정해지는 않았고 협회 시장기 자체 게임이 없어진다 하는데 이게 말만 틀려지는 것 같고 응 하여튼 그거 걔네 축구협회 쪽이랑 협의를 해서 일정이 걔네가 잡아놨으면 이제 그거 피해서 다음 주쯤에 아마 잡을 것 같다 하더라고요 리그 정도 3월부터 이래가 선방에 주고 찬단 말이에요 근데 중정리그 끝나면 고정리그 또 있다 카던데 그래서 운동장이 없대요 지금 끝났어요? 그거 끝나면 곧 바로 고정리그가 들어간대요 그래서 운동장이 없어서 좀 어디야 선산이나 정천 쪽에 좀 사람들이 모르니까 싫어하긴 해서 그를 잡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응 5 5 5 5 5 5 정복복 5 아직까지도 계획은 얘기는 했는데 낡아 가지고 3 5 5 5 5 2년 2년 정도 맛도 볼 기기 기간이 있더라고요 거기가 아직 안 됐대요. 다친 사람 없고? 영수. 아 영수래. 저기. 연성이 다치고. 많이 다쳤나? 연성이는 연수 찬 게 아니잖아. 그래. 그때 한 번 봤다고. 아직까지 몇 주인데? 몇 주 나왔어? 그래도 한 몇 달은 못 차죠. 발목이요? 종양이 생겨서 제거했다. 종양이? 발바닥이야. 발등 발등. 아이고 제일 중요한다. 정모씨도 다쳤어요. 정모? 정모도 다친다고? 일하다 다쳤대. 산제네. 여기 찍혔대 그냥 뭐. 낑겼대. 바로 못 차는 거 아니까? 못 차요. 신경까지 나갔다는데. 상준형은 뛰고 있나? 음노? 알았어요. 6개월 정도는 못 차지 싶어요. 상준형도? 아니 아니 정모씨. 밑에 조심해야돼. 날 좋다고. 다시 한 번 더 해놨어요.